여러분 양심의 뿌리와 여러분 참나와 여러분 불성이라고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용어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리를 만나세요. 만난 분들끼리 좀 얘기 나눠보세요. 체험이 똑같아요. 저 성령 체험했다 그러면 교회도 안 다니는 놈이 무슨 성령이야 하고 하시는 분들이 체험 갖고 얘기하면 나랑 똑같네 그렇습니다. 내가 체험했던 그건데 이건 교회 다녀야만 체험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대화를 안 나눠보셔서 그렇지 나눠보시면 다 체험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 체험에다가 자기가 성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걸 체험해도 불교분이 그걸 체험하면요. 부처님 내 안에 주인공 한마음을 만났다라고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실제 스녀님들 그리고 고승들 뇌파 측정해가지고 실험했잖아요. 미국에서. 둘 다 뇌가 똑같은 상태에 들어갔다 나와요. 근데 나와서 스녀님들은 하느님 만났다고 그러고 스님들 고승들은 불성 참나를 만났다고 해요. 그럼 이미 나와서 언어의 영역에서 달라지는 거지 언어 이전의 영역에서 뇌에서 시공 인식을 못하게 시공을 인식하는 영역이 꺼져버려요. 불이 나가고 오로지 시공을 초월한 어떤 감각만을 느끼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붙여요. 각자대로 자기 문화권에서.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모여서 또 교인들끼리 모여서 저 불쌍한 불교인들은 하느님도 못 만나고 어떻게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또 절에서는 모여서 저 교회나 다니는 사람들은 이 불성을 모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걱정해줘요. 사실 다 같은 건데. 그게 웃기는 짓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 선비들은 왜 이런 걸 모르고 태계의 율곡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엄청난 신앙심 속에 살아가요. 그런 분들은. 선비들도 다. 태계도 하느님이라고 그랬어요. 이니에이지의 이 원리 천명을 하느님 마음이라고 불렀어요. 이 천명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을 하느님. 그래서 이 태계계열이요. 마지막에 태계계열에서 면허 선생까지 내려오는 그 계보에서 보면요. 마지막에 면허 선생 스승이 한주 이진상이라는 분인데 그분 계통에서요. 아예 종교적으로 하느님으로 상제라고 부르면서 유교의 어떤 신화화된 모습도 등장해요. 나중에 한 말에. 이제 조선 유교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조선 유교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에서 아예 종교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면허 선생 문집도요. 우리 안에 있는 태극. 태극을 하느님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선비들은. 상제, 하느님, 태극. 다 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성한 마음에서 이니에이지의 원리를 갖추고 있으면서 우리를 이니에이지로 인도한다. 그 드러난 결과물이 측은지심이니 수호지심이니 하는 이런 양심의 그런 작용들이다. 다 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른 걸 느꼈다면은 이제 그분은 가짜죠. 혹시나 다른 걸 느꼈다면 가짜인데 제가 27년, 8년간 지금 종교를 연구하면서 느낀 거는 정확한 체험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개념들만 다르지 조금씩 문화권 따라 조금씩 다르지 체험들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얘기입니다.